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약간 좀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진짜 의미 이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몇 퍼센트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보는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이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 무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이 정당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권력도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4월 10일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닐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 공상당도 형식적으로 선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그런 행위가 요식 행위가 돼버렸지 선거는 형식적으로 공상당이라든지 그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또 선거는 있죠. 그런데 그 선거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것이 전체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정성 문제가 가장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4월 10일 총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관립위원회가 야합한 정치 세력과 여러분들 협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펄쩍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만드는 사람들이 왜 만들겠냐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먹기 위해서 또 이제 곧 외세와 또 결탁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도청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5개의 서울구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24개를 차지했습니다. 김은희 후보 서초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구청장 자리에 20명을 호남권 출신이거나 처갓집의 호남인 사람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아주 미래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게 될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마 부산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구청장 자리를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장악한 상태에서 거의 뭐 나라가 넘어간 거죠. 그러나 뭐 우연인지 아니면 그쪽의 도움을 받았는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조금 한숨을 쉬게 된 거죠. 그런데 뭐 다시 원위치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총선은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된 것을 뜻한다.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건 너무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저는 총선이 대한민국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개막되는 것을 뜻하고 한반도의 북쪽은 대놓고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지만 아예 선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남쪽은 은밀하게 선거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국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이준석 씨의 당선에 대해서도 놀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개혁신당이 어떻게 107만 표 정도를 받았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개혁신당은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아무튼 개혁신당이 받은 표가 좀 미심쩍스럽다. 그런 문제제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책무에 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소심함과 비급함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야 뭐 본인이 잘하면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주 철저하게 함구하고 뭉기는 장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한 3년간 잘하면 임기를 마칠 것이고 잘 못하면 그냥 내려오겠죠. 그거야 본인이 선택한 문제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무효표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는 130만 표 정도의 이런 무효표라는 것은 기권표와가 달리 투표용지가 있는 실물로 된 투표용지가 있는 그런 선거 관련된 그런 활동입니다. 그 무효표가 그냥 130만 표가 나왔는데 특히 특히 수원정 프로파일러를 유명한 이수정 교수가 무효표 4,700장과 관련해서 한 2천여 표 차이로 낙선을 한 거죠. 무효표라는 것은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드는 일종의 기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는 선거인 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수가 선거인 수입니다. 대개 위조 사전 투표자 수위의 투입은 사전 투표 선거인 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무효표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 점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혁신당에 이어 가지고 조국개혁당 조국개혁당도 거의 700만 표 가까운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증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소위 조작규모를 추계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정도면. 그리고 또 내일 정도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돼 가지고 제야 h님이 제공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내일은 제야 전문가께서 소위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 개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의연합 그리고 이런 데 어떻게 표가 배분됐는가라는 부분을 추정치를 내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뭐 아주 거두절미하고 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은 홍 시장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자비한 여러분들 조작이 이번 액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